강원도가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9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합니다. 원주세브런스 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4곳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4개월 동안 수당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정부 예비비를 받고 있는 원주세브런스 기독병원과 강원대, 강릉아산, 춘천성심, 원주삼척영월의료원과 태백병원에 8월부터 3개월 동안의 지원비 6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도내 27개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7,600명의 환자가 찾았습니다.